안녕하세요. 요리 청년 이특과 깐깐한 손맛으로 사랑받는 방영아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 지금이 딱 나들이 철이라서 나들이 메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. 네, 이번 주는 정말 대체 휴일까지 있어가지고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야외로 어디로 갈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제가 비장의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. 어떤 거죠? 멸치하고요. 연어하고 닭고기를 이용해서 삼색 주먹밥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. 이야, 주먹밥이요? 네. 그 어릴 때 정말 좋아했던 추억의 음식인데 네. 이 주먹밥은 권투 선수가 가장 좋아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? 아, 그래요? 네. 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왜일까요? 주먹밥? 그 권투 선수가 주먹으로 말하잖아요. 네. 그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는데 바람보다 빠른 소리. 이것은 주먹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요.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주먹밥. 아, 그 주먹밥. 아, 네.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아들이랑 요리할 때 제가 아까 하셨던 제스처를 제가 하면서 주먹밥에 대해 얘기를 해주면 너무 웃을 것 같아요. 요즘 저는 주먹이 좀 약해서 주먹밥을 먹고 주먹을 붓근져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만들어드리는 거 배우셔가지고요. 주먹의 힘도 세지면서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주먹밥 한번 배워보시죠. 제가 오늘 재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